1. 너희는 내게 배우고, 받고, 듣고, 본 바를 행하라.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. 빌리뽀서 4장 9절 말씀 1. 너희는 내게 배우고, 받고, 듣고, 본 바를 행하라.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. 빌리뽀서 4장 9절 말씀 1. 하나님께 배우고, 듣고, 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해.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말이야. 항상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, 내일 또 만나. 안녕.